밀레니엄 16기 신입사원들이 모든 신입입문 과정을 마치고 신입사원 입문식을 통해 진정한 코오롱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그룹의 핵심 가치인 원앤올리웨이를 이해하고 체화하는 원앤올리웨이 어드벤스와 2017 그룹 경영지침을 반영해 각자의 명확한 R&R과 오프잇을 통해 CFC로 협업하는 빅게임 형식의 K-어드벤처 신입입문 전체 교육과정을 퀴즈로 풀어보는 코오롱 퀴즈쇼를 끝으로 총 4주간의 신입입문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더욱 강화된 신입사원 자치회 활동을 통해 주도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신입입문 과정을 마친 152명의 밀레니엄 16기 신입사원들은 1월 25일 용인인재개발센터에서 입문식을 진행했는데요. 4주간의 신입입문 과정 경과보고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신입사원 입문선서가 이어졌으며 신입사원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회장님의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도록 늘 곁에 있겠습니다. 먼 훗은 날 나 자신과 코오롱의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데이를 상상하며 이를 현실로 꾸준히 완세해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또한 코오롱에서도 윤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장님께서는 신입사원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레코드가 제작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티셔츠를 신입사원 각자에게 증정하며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M16 동기들에게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현업에 가서도 제 임무 다할 수 있는 R&R 치킨은 멋진 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M16 동기들 화이팅!